오늘의 싸인은 소비자 신뢰지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그만큼 이번 화요일장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뜯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인 시간에도 이 소비자 신뢰지수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제 상황과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100이 기준이기 때문에 100보다 높다면 낙관적이다, 100보다 아래면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9월의 소비자 신뢰지수 몇으로 나왔을까요? 바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9월 수치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8월에는 105.6을 기록했었는데, 9월에는 98.7로 100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폭이 꽤 크죠. 3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장 초반 흔들림이 있었던 이유, 지금 경제가 괜찮나라는 우려가 지표로 통해서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요. 특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여권지수, 그리고 기대지수, 현재 상황과 미래의 상황에 대한 요인들로 지금 이 지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현재 여권지수도 8월 대비 10.3포인트 하락한 124.3을 기록했고요. 기대지수도 4.6포인트 하락한 81.7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기 침체 임박신호로 풀이되는 80은 상회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은 어렵고 미래에도 그렇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지표였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지 그 이유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일자리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다나 피터슨,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가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35세에서 54세 그리고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의 구성 요인의 악화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축소 등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설문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많다라는 응답은 8월 대비 줄었고요.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라는 응답은 8월 대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응답, 오름세를 보였죠. 즉, 일자리 걱정이 소비자 신뢰지수를 하락시키는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일자리 이 부분에도 주목을 했지만, 여기 35세부터 54세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봤습니다. 35세부터 54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계의 가장들이기 때문이죠. 가장들이 흔들린다면 가계 전체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들이 흔들리니까 가계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계 단위의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도 함께 보실까요? 가계의 현재 재무 상황에 대해서 굿, 파란색은 좋다라는 의미고요. bad, 검정색은 나쁘다라는 의미인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 재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6개월 이후, 그러니까 미래에 가계의 재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까? 라는 설문에, 역시나 파란색이 better,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검정색이 worse, 아닐 것으로, 나빠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응답이었는데, 지금 나아질 것이란 응답은 내려왔고요. 나빠질 것과 같다는 응답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가장 층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니까 가계, 전체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침체까지 걱정을 해야 하나부터 일단 살펴보면, 12개월 이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소폭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난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고용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방압력을 하락한 것은 바로 일자리 걱정 때문이었죠. 그러면 다시 지표에서 지표로 꼬리를 물듯이 일자리 걱정은 고용지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예정돼 있는 고용지표는 현지 시간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주간 단위의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죠. 실업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용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마켓 시그널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